오늘의 전화는 나도 이렇게 좋아. 이 노래는 더 좋아. 노래 불러봐. 응. 일단 했어. 응. 나는 숟가에. 마술가를 해야지. 마술가. 응. 혀 슬퍼가 뭐야? 저 사 travels 이렇게 하는거 이렇게 할 수 있어? 알겠어 이거 찾게 하자 알겠어 해봐 어? 시계. 엄마. 해봐. 눌러봐. 이거 다른 거 눌러봐. 알겠어. 뭐해? 피아노 해봐. 딩동댕. 내가 먼저 했던 거야. 자, 터져. 전화기. 찾아보세요. 다시 해봐요. 티아가 이겼다. 응, 잘했어. 네. 지금 영어 101. what color is this? 빨간 in 영어 red 잘 있어 orange how about this yellow how about this green how about this how about this blue how about this purp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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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w about this pink yell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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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llow